스피벌 자 오늘의 게임 아스텔리아에 접수가 있습니다 스팀에서 접수가구요 스팀에서 서비스 중이에요 자아 클래스 선택 워리어 로그 아처 스칼라 메이지 있는데 찾아 보니까요 해보니까 아까 제가 시범삼어 만든게 얘에서 왜 얘를 시범 삼아 만들었었냐면 맨 처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도적을 좋아해서 난이도가 높잖아요 바로 골랐죠 난 레인저 할래. 나 이.. 와 나 이거 보니까 안 고를 수가 없어. 제일 이뻐.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 그리고 두께만 들어야겠다. 오 눈 너무 이뻐. 눈 너무 이뻐. 상체 오졌다. 팔이 더 두꺼워. 다리보다. 아니야 나무는 커야 돼. 깜짝 깨쎄 보인다. 이게 캐릭터가. 그래 이게. 저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 자꾸 눈이 깨진다고. 저 아스텔이라는 게 약간 동반자 개념이던데. 패스는 아니고. 같이 싸워주는 그런 동반자 역할이더라구요. F1으로서 아스텔 소환해보세요. 어어 되게 여러 명 소환할 수 있다. 여덟 명까지 소환 가능한가 보다. 뭐해 빨리 싸워줘. 야 뭐해. 어색다 싸워준다. 화이팅 그렇지. 오 쎄구나 넌. 이거 원거리 딜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워주는 애들이 있으면.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애들이 있으면. 원거리 딜러가 좋네. 굳이 근접으로 싸울 필요가 없겠는데. 레이지 잘 고른 것 같다. 오 뭐야. 보스인가? F1으로 그러면 스킬 사용합니다. 어어. 아 싸우게 만드는 거구나 내가. 나 말고 쟤 때려 쟤. 오케이. 좋네. 스킬 쿨이 없었네.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와. 진짜 쎄보인다. 뭐라고요? 뭐야. 못 뚫었어. 뭐라고 하냐 하나도 못 뚫었어. 뭐라고 말했는데. 데스잖아 넌 데스. 어 아리가또 데스. 어 뭐야. 싸워 얘들아. 좋다. 얘네들이 앞에서 그렇게 대주고. 나는 뒤에서. 활만 오지게 쏘면은. 단단하다. 스타비를 여기까지 하고. 선택해라 가볼까?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러 가야겠다. 머리 색깔이 좀 더 초록색이었으면 좋았겠다. 좀 더 밝은 초록색이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좀 독보적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같은 유저야랑 나랑. 이거 봐. 저렇게 피부가 하얘서는. 적재력이 노출되기 쉽상이에요. 피부가 하얘니까 눈에 띄잖아. 근데 나 봐봐. 이런 거 딱 등지고. 딱 등지고만 서있어도 잘 안보여. 멀리서 보면은. 나무 많은데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있으면 돼. 자 이제 길리옹이 형은. 다 됐을 텐데. 이제 길리옹이 형 커스터마이징 다 됐나 이제?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쓰려나? 무슨 뭐 에러코드? 여기 있다. 뭐야 이게 쪼끄매. 야 얼굴이 보이진 않아요 형. 야 한참 춤. 플래시 춤 3. 그럴 수 있어. 뭐야 지금. 와 이게 뭐야. 동작 엄청 크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결투 진짜. 나 겁나 암칸데. 아직 뭐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결투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쪼레비 상태로? 파이! 로탄노타끼리 싸우고. 죽어. 죽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처음엔 그래도 마법사가 세지 않을까? 어 아니네. 하하하하하하 죽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어! 꼼씨 같은거 못 쓰나? 어디 막 문물같은데. 이러고 들어가서. 아 씨. 참 없네. 야 천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원래 어떤 날디지 게임이든 간에 진리가 있는데. 쪼레비 없어질 텐데. 흐흡. 오오오오오오. 승리했어. 하아! 하악! 하아! 하아. 어 너랑 나랑 그게 다르다. 두번째 하스템이 다르다. 너는 올로르고 나는 마이라야. 맞아요 달라요. 두번째부터 다르더라고. 형건 뭐야 마이라? 응 내건 동물이야. 걔네? 어 나는 저기. 발레리나 서유빈다. 나랑 잘 어울려. 어? 어? 뭐지? 파란색 템이다. 파란색? 어, 주사위 굴린다. 아, 나노가지는 거구나. 이거 로그 안 하는데 로그 꺼내. 너도 로그 아니고 나도 로그. 그러니까요, 포기하세요, 그러면. 로그 건데. 너도 못 입잖아. 형도 못 입잖아요. 너도 못 입잖아. 포기하세요. 아싸. 아, 진짜 개짓. 아니, 뭔데? 아니, 필요 없으니까. 제가 버려드리려고 해요. 필요 없으면 제가 버려드리려고 해요. 어, 내 머리 위에 별 떴어. 어, 형도 보여요 위에? 혹시 너가 편식 넣은 거야? 네. 아, 뭐야 제 거 바꿔줘요 이게? 어, 남의 거 바꿀 수 있어. 형은 행운의 숫자 4. 나는 어떻게 행운의 숫자야? 형의 행운의 숫자. 너의 행운의 증격. 아, 이게 마음대로 바뀌냐 이게. 남의 거까지 마음대로 바뀌냐. 항상 좋은 일이 함께하길 바래. 형도 4. 슬픈. 형. 왜? 저 보세요. 안 보여요 앞에? 빨간에? 너 미친 새끼네. 넌 이제 내 거야. 넌 이제 나의 아스테리아. 어, 이게 뭐야. 진짜 작다 근데. 잠시만. 야, 못다 한 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아니, 아예 다르잖아. 내 팔뚝만 한데 그냥. 내 팔만, 한쪽 팔만 한데. 아, 깨잡시다 이제. 여기까지 아스테리아. 여기까지 자고요. 여러분도 받으실 때 스팀에서 만드세요. 스팀에 가시면 있습니다. 뭐야 형도 부케 있네. 본캐부케 따로 있네 형도. 뭐야 내 거 보고 있어? 네. 어, 맞아. 이거 한 번 해봤어 그냥. 두 번째는 왜 그래요? 얘는 얘가 첫째. 얘가 둘째. 둘이 자매라고? 어, 자매야. 아까 너 원래 아스테리아는 자매가 좀 많이 달라. 음. 자매가 서로 부모님이 다른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부모님이 서로 다른 자매인가 보다. 성적이 좋아서. 그건 이상으로 picky. 설명드립니다. </